한국국토정보공사 이번 철도문제와 관련하여 화재행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긴급임시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해와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사양 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는 대신 국가기관산업인 철도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국민의 보편적 행복의 관점에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근무를 하고 철도 파업으로 인해 고통을 드리고 근무 방지에서 그런 현실을 피쳐드린 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술을 하게 드립니다. 먼저 승무원장 법무를 저희들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노사관의 상호 진정성 있는 만남을 하셨습니다. 결과로 노릇보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라 땅은 이런 파업 상황이 부기에 공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국토해양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요청을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